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재댁의 미주 어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이번주 굉장히 중요한 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S&P500이 지금 현재 장라인인 201선에 닫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공부를 하다보면 이때 샀어야 했었어라고 외치게 되는 종목들이 많으며 그 중에 나름대로 가장 찾기 쉽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면 201선 기준 매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50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120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 201선을 눈여겨봐야 되고 일단은 조금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벌고 싶다면 재무가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201선에서 지지를 받는 회사를 골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01선 매매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유의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201선의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 또는 멈추고 기울기가 완만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과거에 201선 기준으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201선이 깨지고 내려간 다음에 201선을 돌파한 이후에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기준에서 엔비디아를 본다라며 201선을 돌파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201선의 기울기가 하락 쪽을 가리키고 있으나 최근 50일선의 기울기가 다시 상승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앞서서 얘기 드렸던 50일선 201선을 돌파했어도 50일선의 방향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201선은 하락에 있지만 50일선은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차트상 201선을 뚫어있는 상황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조로 봤을 때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201선을 확인을 하면서 201선의 추소와 그리고 201선을 과거 지지했는지 201선을 현재 주가가 돌파를 했는지 그리고 50일선의 방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 종목을 고르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 실적 발표 시즌이 있습니다. 화요일 장 종료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중요하고 수요일 장전 보잉 그리고 수요일 장 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잉 같은 정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수요일 장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201선을 뚫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51선이 상향하는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완전히 51선이 201선을 뚫었고 120일선도 201선을 뚫은 모습 그리고 마찬가지로 21선도 지금 현재 120일선, 201선을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델타항공도 제가 마찬가지로 201선 돌파 이외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델타항공 얘기를 하면서 30불 이하에서 매수를 계속 외쳤고요. 수익률은 2배, 3배를 오르지보다 작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우상향해 줄 거다라고 믿는 종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잉 주식이었습니다. 보잉은 현재 저점 대비 80% 이상 올라온 상황인데 보잉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EPS가 터널왕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FCF, 프리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준수한 모습을 2분기 실적부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2년 2분기 실적부터 FCF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코로나 이전 가격대가 330불임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현재 레벨에서 델타항공의 코로나 이전 주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60불대에 근접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 보잉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 주가를 한번 더 살펴보면 거의 300불 이상, 330불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장기 투자적으로는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201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201선 돌파 이후에 강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현재 S&P500 이번 주 중요하고 각 종목별로 본다면 201선의 추세, 그리고 201선의 지지 여부, 201선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51선의 방향이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한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트 관련, 그리고 추세, 그리고 이평선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